오늘 우리집 김밥은 자색고구마 귀리밥에다가 머이, 머이예요 머이하고 계란, 또 봄똥 또 냉이나물 넣고 또 자색고구마를 넣고 햄 넣고 이렇게 해서 김밥을 비췄어요 김밥이 맛있게 됐어요 담백하고 건강에 좋은 건강식품 김밥이에요 여기에다가 국물을 넣어서 정신대용으로 우리 가족은 먹을거에요 김치찌개하고 냉이된장국물이 있는데 입맛대로 돼지족발 넣은 김치찌개하고 냉이된장주개 중에서 취향대로 자기 먹고싶은 국물을 먹으면 되겠어요 아주 맛좋은 김밥이 완성됐네요 이제 두 가지 시간을 만들고 뱀다운 담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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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